자, 오늘은 날씨 좋아 날씨가 부지붙이 기는 풀림 오늘 왔다 올게 날씨가 진짜 좋죠 바로 오늘은 5월 5일 지금 교회 갑니다 그때 제가 샀던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빠르게 어린이들의 선물을 꾸르고 저주 많이 되어봤어요 누구 마음? 우리 마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뭐가 있어요? 좋은 거! 맞아! 구독! 자, 그럼 우리 숨바꽃이 좋아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으니까도 하자 알았지? 잘 무궁화꽃이 피었으니까도 하자 좋아요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눈빛을 했을까요? 양식과 손들어 볼게요 양식과 손들어 볼게요 양식과 손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멋있게 춤! 공복둥 홈들어 볼게요 연어소 연어 어머니 아버님들은 벌써 눈에 켜는 거를 하신대요. 이 선물은요. 이 중에서도 나는 멋있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의 개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걸로 주신가요? 보라에만 성대모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춤도 잘 출 수 있고 춤도 잘 출 수 있고 15대 전 33대 전 Mill 신경 육수를 하나 춤도 discussions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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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준비? 벌레 맘 depri 드디어 ion Prep GOOD 결돌 내부 지민전 파티 파티 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